최정보원이 이경박 정관 씬 파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일단 오늘 공연이 어떤 공연인지 알아야겠죠? 오늘 스페이스 다음 장면이 되세요. 오늘 공연은 4개의 파벌이 싸우는 공연이에요. 아무래도 오늘 공연에 최정보원 승자는 비트볼 CEO님이시에요. 돈을 벌어야겠지만 오늘은 못 버는 것 같네요. 방금 꽤 많은 것 같네요. 예매 안됐다가 아까 울고 계시던데 이젠 승리하셨네요. 승리를 지켜드립니다. 최후의 승자는 이미 결정됐고요. 싸우는 게 아니예요. 수영님이 승리하셨습니다. 지생! 한미 자주 결상 지생! 우리보다 더 지라고요. 다음 장면. 다음 장면. 한미 싸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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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고 đị웣으로 1993년에 출 estuv Somy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